아 그러고 보니까 첫팔십Ti하고 제대로 경쟁전 한거 처음이네 아이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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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약 맥 라인 오리사 한조 있는거 같은데? 톨비 한조? 아니요 톨비 겐지 백 톨비 겐지 백 톨비 다운 이거 거점 들어가세요 나머지 분들 오리사게 P 나이스 프레임 300으로 올려볼까요? 저 제한 낮춰놔서 그래 아! 아 아아 아아이 이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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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다가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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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디 저리야 조합은 똑같 83 아 아 겐질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아픔 해 아 아 아 아 주웠 수 아 진짜 너무 빨간다 가리야들이랬어 어 우리팀 화면 나갔어 파라 나왔어 파라 아 중간적으로 자리에 넣을거야 돼 잠깐만 걘지를 볼 때가 아니야 일단은 파라를 잡았고 우리 하나 왔어 아나 다시 왔어 아나 다시 왔어 우리의 이름은 맥크 아직 멀었어 야이 이거 재미있게 자 가자 딸이다 파라 좀 잡아줘 파라 하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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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왼쪽 간다 파라 잡으러 가고 싶은데 파라 나이스 오른쪽 오른쪽 라인 들어갔고 안하게 피 나이스 화나 컷 그냥 빌미랑 맞추려 흠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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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나임만피 왜 깜팔 하라 뭇이 아오오! 아라 피바 아바 피바 깔아 피가 파라 잡는 까비 떨어져 버렸어 그냥 평탄 시프트 날려서 따야 되는데 힘좀 줘 어디 오세요? 오우 파라 파라 왼쪽 하면 왼쪽 파라 왼쪽 하늘에서 정의가 핀팔 붙인다 으아아아 각 야 망치기 깼다 망치기 깼다 수반 나이스 P3이야 파라 계속 카레나 트레이 하고 싶은데 5 3 흠 트레이도 되겠지 진짜? 아 흠 흠 은제라처럼 아니 이미 흠 정말로 우리 팀조가 진짜 잘할꺼야 원숭이 나왔어요 와우 트랩 겐트 원숭이 라인 제냐타 루시오예요 이거 아나 없고 아 겐트 아 겐트는 그대로 꺼내야겠다 겐트 다운 들어가죠 바로 들어가죠 이거 거점 먹히고 다시 뺏으면 되요 바로 트랩 다운 트랩 나이스 들어가죠 라인 잡아 라인 잡아 윈스턴 뒤에 올라갈게요 1층 안녕 안녕 2층 많이 와요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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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 것 같은데? 내려갈게요 곤숭이 1피 내려와 내려와 곤숭이 빡쳤다 히트 좋았어 싸우죠 나이스 겐지 누웠다 오케이 비빌 수 있나? 어 젠타 다 때려잡는데?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인, 라인 혼자 먹어, 먹어, 먹어 아 이제 좀 튀겨라 하나야 맞지?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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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올라갔다 프레오 오른쪽 플레이스 2층 아니 플레이스화한다 겐지 겐피 빌지 겐피 스킬 없어요 드레이어킹 빠졌고 초월 오우 오우 천천히 우리 하나 없고요 비비기만 하죠 이거 비비기만 하죠? 한 90%까지만 아 안된다 빼죠? 퀘 퀘 오우 퀘 빗 트레에도 뒤에 있고 이거 들어가서 그냥 밀고 들어가죠 원숭아 원숭아 모하 트레 뒤에 오른쪽 거점 오른쪽 2층 올라갈게 너무 많이 빠졌는데 2층 보고 2층 정면에 라인 정면에 라인 정면에 라인 정면봐요 정면봐요 장벽이 파게 겜지님 안녕하세요 다행퍼들 역시 트레이가 재밌다 이 prendre 아 저거 5 아니네 5 4 3 2 1 렛츠고 어 이거는 힘싸움을 해도 되려나? 또 돌킨줄 알게 될거 같은데? 겐지 파라 반사 빠졌고 황가 내려요 겐지 반피 겐지 반사 빠졌고 어 어 내가 좋아 어 어 자고 있어요 안 돼 평타 못 맞췄어 나 힐터 해줘야 돼 힐터 해줘야 돼 아 평타 시프트를 못 맞췄어 시프트를 맞췄는데 감이 떨어졌어 감이 떨어졌어 내가 전에 이 얘기를 해줬던가 어 으 으 저거점 우리꺼야 지켜 지켜 네 바꿔 그래 그래야겠어 응 양분이 엄밀하게 더칠몰습니다 양분이 엄밀하게 더칠몰습니다 10 100 뭐야 100 100 100 가사 서여 상대 포기했어 4 딜이야 들어갔죠 인성질이나 해볼까? 틀에 상대로 이거 재밌겠어 얘들아 들어갈게 나 제대로 걸리죠 숙견 나이스 숙견다 죽어 그냥 어 쉬프트 아 윈스턴 윈스턴 덫 트리 오른쪽 역행 빠졌고 윈스턴 피 없어요 윈스턴 공기세 줬는데 아 백성광 이거 재밌겠어 대하이빌 긴즈킬 긴즈킬 사냥 더 추워 에헤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헤헤 엉스턴 에헤헤헤헤 에헤헤 어어엇 안녕 아 나 간덕 ㅡㅁ 괄어 와 bem 이랬지 뜯 뜯 다음 턴 다음 턴 버리죠 잔뜩 먹으면 끝이에요 사냥꾼은 은밀한 거 출렀습니다 헤헤 헤헤 파라 오른쪽 앞에 트레이오킹 빠졌고 트랫다운 아 잠깐만 나 죽겠다 안 죽어 겐지 죽었고 겐트 죽었고 들어가죠 윈선 없으니까 매크리 파라 마라 잡아라 모녀 잡아라 매크리 뒤에 뒤에 트레이서 트레이서 혼자 트레이서 왜 이렇게 빠졌어요 내 관점은 로드옥가 차지한다 트레이서 아.. 죽으시고요 겐지 혼자 겐지 강만 쟤는거 봐 겐지 건 뽑고 각 재고 있어 엄청나 때려온다 예.. 하고 있습니다 죽어요 우리 팀이 잘하네 나.. 나 놀았는데? 이 판은? 이 판 놀았는데 얘들 겐지 아아..